음악 고대 사람들은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교환의 수단으로 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징그러운 생각을 했을까? 그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동네가 생기기도 전 시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인간이 부족 생활을 하던 시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부족 시대 사람들은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아직 글자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세계 방방곡곡에 아직도 부족 생활을 하는 분들이 남아계세요. 그래서 학자들이 화폐의 기운을 찾기 위해서 이런 부족 생활을 하는 분들의 경제 생활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면 돈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났는지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러 왔습니다. 나이제리아에 사는 티브라는 부족입니다. 이 분들이 바로 이제 티브 부족인데 딱 봐도 이 왼쪽에 계신 분은 좀 사는 분이에요. 왜냐? 이 분들은 이 왼쪽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있죠? 대체로 옛날에는 청동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청동 막대기가 부의 척도입니다. 저게 우리로 치면 명품 시계나 외제차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비싼 동네 아파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걸 하나 들고 있어도 꽤 사는 집입니다. 저분은 두 개를 들고 계십니다. 잘 사는 집입니다. 그죠? 여기 항상 이렇게 전통복장을 입고 갈 때는 이거를 들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티브족들이 일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사업이 뭐냐? 바로 결혼이라는 사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농경사회나 부족사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항상 결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농경사회에서 자라신 어르신들은 자녀가 적정 나이가 되면 빨리 결혼하고 애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도시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맨날 명절만 되면 곧 설다 오죠. 맨날 명절만 나면은 부모님한테 가장 듣기 싫은 질문 너 언제 결혼할 거니 언제 애 낳을 거니 이런 거 가지고 가족들께 싸우고 이러잖아요. 티브족들은 이 혼사를 잘 정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스템에서 화폐가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세 집이 있어요. 빨간 집, 파란 집, 노란 집이 있습니다. 제가 빨간 집 가장이라고 상상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애가요. 파란 집 딸이랑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장가를 보내다구요. 그럼 이제 티브족 같은 경우에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파란 집 딸을 며느리로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티브족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어쨌든 남의 집에서 애를 데려오면 그 집에서는 손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낳아가지고 먹여 살린 애가 우리 집에서 나가버리면 허전하고 빈자리가 생기잖아요. 그 빈자리는 메꿔놓고 가야 결혼이 성사된다라는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티브족들은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간단하게 생각하냐면 여자아이의 딴 집 여자아이가 우리 집으로 오면 우리 집 여자아이가 그 집으로 가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파란 집 여자아이 하나를 갖다 며느리로 데리고 오면 우리 집 딸이 파란 집 며느리로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말하는 격사돈 관계가 되면 만사 형통이다. 모든 관계가 다 정리가 됐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연애처럼 부모 마형처럼 안 되는 게 없죠. 그래서 얘네 둘은 이제 서로 좋아한단 말이에요. 얘네 둘이. 근데 얘네 둘은 결혼하기가 싫대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티브 민족은 굉장히 현명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일단 이 딸아이는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 딸아이가 저쪽으로 가긴 가는데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명목상 호적만 저 집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됩니다. 자 이 파란 집 입장이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남의 집 딸을 갖다 내 호적에다 올려놓고 뭐에다 씁니까? 그런데 이 파란 집 아들이 또 노란 집 딸이랑 장가를 들고 싶다. 그러면 호적에 이 아이가 올라가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란 집 딸을 데려오려면 우리 집 딸 한 명이 그걸로 가야 되는데 파란 집이 딸이 없잖아요. 그러면 호적상 아무 딸이나 보내면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딸을 그걸로 보내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죠. 우리가 누구고 쟤네가 누군지. 자 그래서 도면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노란 집 딸이 파란 집 며느리로 들어오면 파란 집은 자기네 호적에 있는 우리 딸을 갖다가 저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 둘이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얘네 둘이 싫대요. 이 아들은 우리 첫째 딸은 싫은데 우리 둘째 딸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둘 첫째 딸이 호적이 우리 집으로 다시 넘어오고 우리 둘째 딸이 노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죠? 자 근데 만약에 모든 집안에 남자 여자 자녀의 비율이 똑같다면 화폐라는 게 발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쭉쭉쭉쭉 돌아가지고 모든 아이들이 결혼하면 끝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파란 집 보세요. 저 집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장가 못 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딸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파란 집 아버지가 무조건 노란 집에 가가지고 그냥 빌어야 돼요. 우리가 딸을 데려오면은 딸아이 하나를 주는 것이 우리 티부족의 도리이나 드릴 딸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제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둘이 너무 좋아한다 그러고 내가 그 딸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제발 둘 좀 결혼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딸을 데려온 대가로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 뭔가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족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유 재산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줄 수도 없고 차를 줄 수도 없고 땅을 줄 수도 없어요. 유일하게 이 부족이 자기 거라고 부를 수 있는 건 그 부족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직위입니다. 그 사회적 직위는 뭘로 상징이 되냐? 아까 뭐라고 그랬죠? 지팡이로 상징이 됩니다. 그 사회적 직위는